자 갑자기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.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상당히 크게 한번 밀어 올렸죠. 지금 밀어 올린 상황에서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. 많이 하락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지금 들어왔죠. 자 지금 매수 창구를 좀 보면은 이 nh 쪽에서 좀 들어왔습니다. nh 쪽에서 강하게 좀 들어왔죠. 13시 차트를 좀 보면은 자 차트를 보면은 13시 33분부터 해서 조금 조짐이 보였죠. 지금 이제 20선을 20선을 계속 이기지 못하고 쭉 밀리다가 20선을 일단은 돌파를 했습니다. 20선을 딱 돌파를 하고 저점을 높여 갔죠. 저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고 자 저점을 이렇게 높여 가면서 바닥을 딱 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 바닥을 딱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밀어 올렸죠. 자 밀어 올렸는데 지금 거래량이 3만 8천 주 3분의 3만 8천 주 자 그리고 6만 3천 주 정도 나왔죠. 자 이게 13시 36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. 자 수급을 좀 보면은 자 이때 기관 쪽에서 좀 들어왔습니다. 자 기관 쪽에서 쭉 들어오면서 요렇게 올라섰죠. 주가가 이렇게 올라서고 자 이렇게 기관이 들어오니 외국인이 조금 매도하는 그런 상반된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. 자 지금 참고를 좀 보면 자 NH 쪽에서 지금 6천 주 2천 5백 주 요정도 나왔죠. 자 NH에서 나왔고 미래대우에서 또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. NH 미래대우가 매수를 했죠. 자 그리고 키움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죠. 개인 투자자들이 상승을 하는 틈을 타서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미래대우하고 NH에서 가져가고 키움 쪽에서 물건 좀 내놨죠. 그리고 삼성증권에서도 좀 가져갔습니다. 이런 부분을 보면은 기관 쪽에서 좀 가져간 모습이죠. 기관 쪽에서 좀 가져간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개인들이 물량을 좀 푸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재료가 상당히 좀 워낙에 큰 재료가 지금 있죠. 정말로 큰 호재가 나왔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금 시간이 1시 반 정도부터 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죠. 기관 쪽에서 좀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여전히 코스닥은 680억 정도 매도로 돌아서고 있죠. 이렇게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올라서는 모습에서 다시 또 밑으로 방향이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개인이 좀 들어오고 있죠. 자 그리고 웨인하고 기관 쪽은 매도하는 방향으로 좀 올라서고 있고 개인이 조금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 그래서도 4200억 계속해서 방향이 아래쪽이죠. 아래쪽으로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코스피어 3% 코스닥이 3.7% 정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. 자 이렇게 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 지금 이 나스닥 선물 쪽이 지금 1.3%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전체적인 반등을 보이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어 보이죠.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. 이런 방향을 좀 보면은 방향을 보면 좀 힘들어 보이죠.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. 좀 힘들어 보이지만 지금 강한 매수세가 한번 휘몰아치면서 이렇게 한번 올라섰습니다. 자 이렇게 올라선 상황에서 지금 잘 밑으로 다시 내려가지 않고 있죠.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지금 거래원을 다시 좀 보면 NH에서 계속 좀 들어오고 있죠.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고 미래대우에서도 매수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삼성증권에서는 한번 휘몰아치고 지금 다시 조금 팔고 지금 키움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. 키움 쪽에서 물량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물량을 계속해서 받아 줄지 그게 좀 관건이겠죠. 자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재료가 재료가 좀 상당히 좋은데 반해서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방향을 좀 틀고 올라가고 있죠. 방향을 틀고 지금 트위스트를 그리면서 계단식으로 좀 올라서고 있습니다. 계단식으로 한번 밑으로 내려친 후에 올라서 다시 한번 조정 주고 올라서 조정 주고 자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20선을 회복시켜서 올라섰죠. 자 이렇게 올라섰는데 지금 이제 120선까지 오버슈팅이 한번 나왔는데 오버슈팅이 나온 후에 지금은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기에서 거래량이 더 많이 터지지 않고 있죠. 여기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지 아니면 다시 또 약세를 보일지 그런 분위기가 정해질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자 그렇지만 아무튼 이렇게 강한 매수세가 기관 쪽을 통해서 좀 들어온 모습이 그래도 좀 긍정적이죠.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락 추세를 지금 3분봉상으로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이제 방향을 조금 틀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. 요렇게 올라가서 지금 또 밑으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. 내려오고 있는데 자 이런 추세면 이제 20선이 위로 향하고 있죠. 위로 향하고 있는 요런 상황에서 올라갔다가 20선이 좀 지지선이 좀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방향을 좀 틀고 있다. 요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이제 1시 47분 얼마나 잘 버티느냐가 오늘의 관건이다. 오늘의 관건이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전체적인 상황이 좀 그렇죠. 단기적으로 그냥 보는 부분은 그렇고 지금 재료가 그래도 아주 강력한 재료가 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크게 내려가는 부분을 그대로 용인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 좀 잠깐 나타났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지금 삼성전자 상황을 좀 보면 여전히 계속 그렇게 좋진 않죠. 이제 바닥을 조금 잡는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나스닥 선물 쪽에서 지금 계속 여전히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. 이런 부분이 계속 좀 반영이 되고 있다. 요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죠.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여기서 계속 흘러 내리지 않죠. 그리고 요 정도 내려온 후에 방향을 다시 틀어주는 그런 모습을 일단 조금 만들어 냈습니다. 이번 시야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